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고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서 캐싱 기법으로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웹캐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웹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 다운로드 받은 리소스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하드디스크 같은 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또 서버 쪽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웹캐싱입니다. 그래서 웹캐싱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에서 리소스 이를테면 이미지나 자바스크립트나 CSS와 같이 잘 갱신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적절한 TTL 타임을 걸어주게 되면 그 디테일 타임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그 정보를 캐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는 링크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HTTP 리버스 포싱 캐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종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웹서버가 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 웹서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 리버스 캐싱이라고 하는 일종의 웹서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끼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받았다가 그것을 웹서버로 보내고 웹서버가 그 결과를 리턴해주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요청했을 때는 이미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다시 꺼내는 걸 통해서 빠르게 웹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웹서버가 갖게 되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든 웹페이지에 대해서 캐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만 이제 복시 캐싱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웹서버로 접속을 해서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시면 이 웹서버들이 제공하는 리버스 프로시 캐싱 기법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서버가 제공하는 기능 외에 이 리버스 프로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웹서버보다 이 캐싱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전문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트래픽이 많다면 여기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블로그가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블로그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글을 한두 편밖에 쓰지 않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썼을 때 그 쓴 결과가 빨리 갱신되지 않아도 한 5분 정도 후에 갱신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런 리버스 프로시 캐싱과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이 웹서버가 받게 되는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스켈러빌리티한, 스켈러블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OP 코드 캐싱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OP 코드라고 하는 것은 기계어는 0, 1 이런 이진수와 관련된 거기에 근접한 언어들을 기계어라고 하죠. 아주 로우 레벨에서 컴퓨터 상에 하다에 되는 일종의 신호가 OP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호를 캐싱을 해서 PHP와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의 단점인 성능상의 단점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P 코드 캐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구현한 솔루션들 예를 들면 APC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만 하면 이 PHP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보통 PHP 엑셀레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을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요청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면 아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코디그네이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싱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웹 페이지 캐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징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접속하는 페이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 전체의 내용, 결과적인 HTML 코드를 파일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요청이 올 때는 그 파일을 꺼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질의한다거나 또는 그 질의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HTML 코드를 생성한다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어떤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퉁쳐서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웹페이지 캐싱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컨트롤러의 적당한 부분에다가 this output cache라고 하는 메소드에 요기 인자 값으로 숫자를 주게 되면 그 숫자의 시간만큼 캐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TTL인 거죠. 저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분단위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파셜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캐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캐싱이 퉁쳐서 결과적인 페이지를 저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 파셜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로 결과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동일한 요청에 있을 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반응속도를 높여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그런 캐싱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싱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캐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쿼리를 하죠. 예를 들면 셀렉트, 별표, 프롬, 토픽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쿼리에 대한 결과를 저장했다가 파일로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쿼리, SQL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 SQL문에 해당되는 결과를 저장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것을 뿌려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기법이 데이터베이스 캐싱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파일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DB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expire, 갱신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신의 맥락에 맞게 요거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 캐싱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이번 동영상을 끝날 건데요. 캐싱이라는 것은 연산을 저장을 시켜서 다음에 그 연산이 필요할 때 저장된 것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캐싱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이냐가 캐싱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캐싱을 저장하는 공간 또는 저장하는 디바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캐싱의 성능이나 캐싱의 비용이나 또는 여러가지 것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캐싱을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엔지니어링적인 결정사항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파일입니다. 파일은 운영체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데이터 저장소인 거죠. 그래서 캐싱을 저장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저장소입니다.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캐시 데이터를 여러 시스템에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고 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메모리 대비해서 아주 느리다는 것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들이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메인기억장치는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나 SSD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모리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쓴다면 CPU를 늘리는 것보다 메모리를 늘리는 게 더 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파일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에 바로 이 메모리라고 하는 아주 빠른 저장장치를 여러분들 대신해서 파일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바로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memcach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emcached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메모리라고 하는 아주 빠른 저장장치를 매우 쉽게 쓰면서 캐싱을 하는 데이터들의 어떤 TTA 타임이라든지 데이터가 꽉 찼을 때의 어떤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memcached라는 것이 대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캐싱 기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memcached도 코드 이그나이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캐싱 저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ID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일은 안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대의 웹서버가 있고 그 웹서버가 사용하는 캐시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되면 그 웹서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을 통해서 캐싱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메모리 쪽의 솔루션인 memcached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파일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캐싱을 어떻게 쓰는가 또 어떤 캐시가 있는가 또 어떤 저장소가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제를 고도화 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싱을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고요.